안녕하세요. 골프합입니다. 골프라는 운동을 하다보면 가끔 스윙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미국의 골퍼들은 레슨 프로를 찾아가고 일본의 골퍼들은 연습장을 찾아가고 한국 골퍼들은 골프샵을 찾아가 골프채를 바꾼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골퍼들은 골프채를 자주 바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의 경우이고 이거 토론토의 골프들은 한국만큼 자주 골프클럽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골프장들은 일제히 개장하고 기다리던 토론토의 골프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때 정도면 골퍼들은 골프채를 새로 구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막상 캐리백을 들여다보면 자주 쓰는 클럽은 스크래치에 그립도 많이 달아있는 반면 어떤 클럽은 새로 산 그대로 아직 비닐 커버도 벗기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그 많은 클럽들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골퍼들은 골프클럽을 구입할 때 안 쓰는 클럽들 때문에 돈을 웨이스트머니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마추어 골프들이 필요한 골프채를 과연 몇 개일지 몇 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적당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디백에는 14개 이하의 클럽들만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것은 규칙입니다. 요즘 이 정도의 상식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드라이버든 퍼터든 상관이 없고 만약 14개가 넘는다면 홀당, 투벌타 그리고 그런 상황이 3개월을 지속되면 DQ 즉 실격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보통 골퍼들은 이렇게 쓰지도 않은 골프채들을 무겁게 14개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골프클럽 구성의 목표는요 클럽을 사용해서 정확도와 일관성을 높이고 미스샷을 줄이면 줄이는 데 있습니다. 결국 골프 구성의 목적은 골프클럽 구성의 목적은 좋은 스코어를 내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의 클럽을 앞에 갖다 놓으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개의 클럽 중 필요한 드라이버와 퍼터, 피친, 샌드웨지는 필수입니다. 라이버, 퍼터, P와 S의 샌드웨지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4개, 그리고 3번에서 9번 아이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6번에서 9번 아이언 4개 이렇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8개 중 6개의 클럽이 남게 됩니다. 클럽 구성은요 가장 좋은 클럽 구성은 이 6개의 클럽을 어떻게 14개로 조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드라이버, 퍼터, P, S 4개 아이언 6번에서 9번까지 4개 이렇게 8개 이외에 14개 클럽을 정리해 보십시오. 요즘 트렌드는 하이브리드와 웨지입니다. 쇼게임의 중요성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물론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웨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그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14개를 잘 구성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직 클럽 사용이 익숙치 않은 90대 후반에서 100타 이상을 치는 비기너 골퍼들은 어떻게 클럽 구성을 해야 될 것이 좋을까요? 핸디캡이 높은 비기너 골퍼들의 적당한 골프 클럽의 구성은요 일단 드라이버 선택시 가능하면 로프트가 큰 걸 사용하시고요 10.5도에서 11도 또는 11.5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샤프트는 레귤라 샤프트를 사용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R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길이는요 43인치나 44인치 또는 44.5인치 정도의 짧은 것일수록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이나 5번 우드 하나 정도 그리고 치기 쉬운 하이브리드 25도나 내 이내에 23도 또는 25도 정도의 하이브리드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언은 당연히 3,4번은 빼시고요 5번에서 9번까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아직은 스윙 스피드가 낮기 때문에 롱아이언이나 긴 채들은 제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7번, 8번, 9번을 치면 거리도 거의 같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죠. 거기에 불만을 안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언 5번, 7번, 9번 그리고 피칭, 웨지, 샌드, 웨지 그리고 그렇게 5개가 나오죠. 아이언 5번, 7번, 9번 피칭, 웨지, 샌드, 웨지 그 다음에 헐업 그 다음에 우드 하나, 하이브리드 하나 그리고 드라이버 이렇게 9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90대 초반 보기게임까지는 넉넉하게 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구력이 쌓여서 핸디캡이 보기게임 이상 90대 초반으로 가셨다면 그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골프클럽은 당연히 14개를 골고루 갖춰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9개에서 이제 아이언도 4번에서 9번까지 아이언 풀셋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도 1개에서 2개 정도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것은 당연히 90대 이하 80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중요한 것은 쇼트게임입니다. 그래서 웨지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S나 P를 가지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56도나 52도 또는 54도 웨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도 로브웨지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웨지는 3개 정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 다시 한번 드리면 드라이버 하나 우드 하나 하이브리드 2개 정도 아이언 4번에서 9번까지 웨지 3개 포터하나 이렇게 총 14개의 클럽을 구성하시면 적당하게 잘 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클럽 구성의 결론은요. 쉬운 것으로 가볍게가 정답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시즌부터는요. 가벼운 마음과 함께 좀 더 가벼운 클럽으로 아름다운 골프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팝이었습니다.